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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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널동 선생님 운동하는 시간인데 네 네 아 추워 아널동 선생님 지금 운동하는 시간 아닌가요? 일단은 밖에서 와보 추워서 지금 몸을 부스틴 시키래요 부스팅 부스팅....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부스팅을 어떻게 해요? 아 추우니까 따뜻한 커피 한잔으로 체온을 올리면서 부팅하는데 모든 커피가 부스팅에 도움이 되나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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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떤 커피 드시는 거죠? 이거요? 뜨락커피요 뜨락커피인데 얘네가 망고 씨앗이 들어있어서 얘가 부팅 효과도 있고 체지방 감소도 해서 운동 전에 이거 먹어요 저는 보충제 이걸로 먹는 거예요 아 여러분 천연 보충제가 이겁니다 안녕